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정시지원전략 체크포인트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린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설명회 시작되고 벌써 한 2시간 지나서 굉장히 힘들실 텐데요. 남아계신 분들하고 또 아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같이 함께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상 제가 설명회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앞에 보시는 내용들 보면 어제 일정이 좀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어떤 커뮤니티에 한번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수시 2월 인원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정이 줄어든 건 아니죠. 조금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수시 2월 인원이나 추가 합격자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수시 등록이 29일 날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 화면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수시 모집의 합격자들이 등록하는 방법이 문서 등록과 등록 예치금이라는 걸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학교들 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올해 처음으로 문서 등록을 시작하는 학교예요. 연세대나 한양대나 이화여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 그런데 이 문서 등록이라는 게 결국 그냥 홈페이지에서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 예치금을 내는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수시 추합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12월 18일까지 최초 합격자들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등록 마치고 추합이 도는 과정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보다 조금 수시 추합은 많이 돌 수 있는 것이 문서 등록하는 대학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돌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라는 게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가장 큰 차이는 수시모집의 경우는 논술이 됐던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던 나름대로 대학이 나름 판단을 하는 기준들이 있는 데 비해서 정시모집의 경우는 정말 점수를 갖고 학생들의 등수대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정시모집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추합이 굉장히 많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정시모집의 지원 전략을 짤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충원률, 추가 합격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잠깐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이거는 한번 가채점 설명회 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실은 이게 작년하고 지금 달라진 점이 생명과학2의 오류 문제 때문에 생명과학2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동국대학교가 매년 수능 성적표 발표되는 날 저녁에 변환표준 점수표를 발표를 했었어요. 저도 올해 어제 되게 관심을 갖고 봤는데 결국은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들이 변환표준 점수표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의 표준 점수들이 일단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생명과학2가 일단 발표는 됐잖아요. 일단 발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각 학생들의 점수가 발표가 되지 않았고 또 아마 오류 문제, 20번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100분이라든지 표준 점수가 1, 2점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학교들이 변환점수표를 발표하는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여간 올해 정시모집의 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좀 전에 우리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 것,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되는 시점도 일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하루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야 각 모집 단위별 2월 인원이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1월 3일 날 대부분이죠. 뒤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은 마지막 경쟁률을 보는 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1월 3일 날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을 할 때 마지막 경쟁률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감일 날 원서 접수하는 학생이 정시모집의 경우는 60%가 넘어요. 전체 지원자의, 그렇죠? 실제 우리가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총 5일간이지만 그 5일 동안 원서 접수하는 인원의 분포를 보면 마감일 날 원서 접수하는 인원이 한 60%. 특히 빠른 대학은 오전 11시 정도의 마지막 경쟁률 발표를 하고요. 조금 늦은 대학들은 한 2시에서 3시 정도의 직전 경쟁률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체크를 해보면 그 마지막 경쟁률 발표를 한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하는 학생이 전체 지원자의 50%가 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수시모집에 비해서는 정시모집이 굉장히 막판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감일 날 경쟁률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시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인원이나 점수 이런 자료들이 될 거예요. 모주금별로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아까 우리가 12월 30일 날 오전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시 2월 인원이 밝혀질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경쟁률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2월이 돼서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는 시점이 됐을 때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 상위 15개 대학만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가군, 나군, 다군별로 연도별 인원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딱 보시면 가장 많은 변화를 하는 게 인문계열 가군이죠. 사실은 상위권에 있는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와여대 이런 학교들이 서강대를 비롯해서 상위권 대학들이 가군과 나군이 서로 위치를 바꾸면서 작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한 군은 인문계열 가군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한 2,500명 선발하던 모집군이었는데 거의 4,000명 가까이 모집하면서 한 1,50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 이렇게 모집군의 인원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되면 이 모집군 인원이 변한 만큼 경쟁률이나 아니면 충원합격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 정시 모집에서 가장 변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군은 나군보다는 가군 쪽의 변수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할 때도 결과적으로 인문계열 가군에 좀 더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반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자연계열 가군 쪽의 중하위권 대학들은 좀 더 빌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날 수 있죠.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그거예요. 우리가 계속 교차 지원을 논하고 있지만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인문계열의 모든 모집단위들은 아주 특별한 한두 개의 모집단위를 제외하면 수학이나 탐구의 지정 과목이 없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문계열, 자연계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인문계열의 대부분의 모집단위는 통합선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고요. 자연계열의 모집단위들 중에서는 미적분이나 기아를 꼭 응시하거나 아니면 탐구에서 꼭 과탐을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면요 중하위권 대학, 즉 건동옥 라인부터 그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은 이과 학생들은 대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문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문과 학생들이 그 자리를 메꾸지는 못해요. 결과적으로 건동옥 라인 아래쪽에 있는 자연계열 학교들 중에서 미적분이나 기아 또는 과탐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들은 이런 대학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제가 볼 때 국민대, 광운대, 세종대, 숭실대 일부학과 이런 학과들은 결과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있다 보니 그 학과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점수가 부족하다, 내가 상향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항상 문과 학생들이 교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대학들의 모집 단위들을 관심을 갖고 보시면 훨씬 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펑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의 경우는 아까 좀 전에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가군이나 나군에 비해서 다군의 경우는 굉장히 선택권이 적어요. 입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상위권 학생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학생의 성적을 하나 넣어서 실제 저희 종로학원의 합격예측 서비스를 돌려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지금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탐구가 3등급, 2등급으로 이 학생 보면 탐구 성적이 조금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맨 위에 있는 각 학교의 반영 비율을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탐구의 반영 비율이 이과 같은 경우에는 30%가 되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안 돼요. 밑에 있는 성적을 여러분들이 보면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탐구를 좀 못 본 학생들이니까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과 쪽의 환산 점수에서는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문과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땐 특히 경상계열이라고 하는 경영, 경제 이런 파트들 쪽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으면서 실질적으로 탐구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성적이 자연계열로 봤을 때는 건국대를 지금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 학생의 성적은 실제로 다군에서 홍익대도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수준으로 넣어야 되는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가군에서 만약에 자연계열로 가면 숭실대나 국민대 정도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수준의 학생인데 실제로 중앙대 경영학을 넣어보면 플러스 1.5점이 나오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예측하는 것과 향후 12월 말까지 모의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형태들을 봤을 때 중앙대 경영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조건이고 거기에 가군이나 나군의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중대 경영을 중복 지원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 지점의 학생들이 지금 만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중대 경영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 대부분이 중대 경영의 경우 충원률이 100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명 이상을 뽑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비 번호가 1000번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많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충원이 생각보다 안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측하는 합격선과 최종적으로 아마 저희가 나중에 수정을 하는 합격선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온라인상의 배치표들은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이 숫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지점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되면 약간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이 돼서 수시 2월 인원이 발표가 되면 또 약간 조정이 될 수 있고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모의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점수보다는 보통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변화들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양은 가군, 나군, 다군의 인문계열의 상위권의 구조도예요. 제가 좀 전에 인원수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쪽에 가군이 굉장히 인원이 많죠. 여러분들 대부분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나군의 서울대를 쓴 학생들이 가군의 어디를 쓸까 이러다 보면 연구대를 대부분 씁니다. 다만 서울대 정시 인원에 비해서 연구대 정시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대 상위권 학과, 경영이라든지 경제, 응용통계 이런 인기 학과들의 경우는 대부분 서울대와 중복 합격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연구대 하위권 학과들은 서울대보다는 이쪽에 있는 서강대나 성경관대, 한양대 쪽과 중복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의 상위권 학과들은 훨씬 더 충원률이 높고 당연히 이 충원률이 높은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와 중복 합격에서 빠져나가는 거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하위권 학과들은 실제로 합격을 하면 나군의 서울대를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에 썼더라도 떨어졌겠죠.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으로 보면 성경관대나 한양대나 서강대하고 중복 합격이 되면서 그대로 남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시무집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죠? 추학. 충원률이 많이 도느냐 적게 도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상향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학과를 골라야 돼요? 충원률이 높은 학과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성경관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특징적인 게 요과죠.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는 충원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2021학년도에는 충원률이 228%로 높아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모직군이 바뀐 거죠. 실제로 나군에 있던 2020학년도에 비해서 가군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충원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작년까지는 연고대와 다른 군이었는데요. 올해는 이 글로벌 경제가 이동을 안 하고 그냥 연고대하고 같은 군으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충원률은 연고대와 다른 군일 때 나타나는 충원률이고 올해는 아마도 이 정도의 충원률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정시모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직군의 변화인데요. 모직군이 전체가 변하는 학교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만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 같이 모직군이 가나군에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는 모직군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자연계열의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의대라인을 한번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들은 위에 있는 숫자는 정시모집의 최초 인원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는 작년에 26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44명으로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 학교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고요. 밑에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면 작년에 추가 합격 현황입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는 28명을 뽑았는데 예비 13번까지 붙은 거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때 연세대나 가톨릭대처럼 충원 합격이 되게 많이 되는 학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분명히 13명이나 12명은 나군의 작년으로 따지면 가군이었겠죠. 가군의 서울대 쪽으로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가 좀 전에 인문계열을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계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각 모직군에서 이렇게 추가 합격이 많은 학교들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인데 다만 제가 최근 몇 년간의 특징을 보면 의대 라인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원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펑크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수시무집을 통해서도 의학계열이라고 그러죠. 의치약한수 이런 분야들은 워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충원률이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합격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쪽 다군 같은 경우는 인하대나 순천향대나 당국대나 마찬가지로 충원률 굉장히 높죠. 충원률 굉장히 높아도 어느 정도 이하의 점수로 합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고 다만 올해 새로 신설된 약대 이 약대 라인이 대부분 고대와 연대 일반학과들하고 또 지방약대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올해 고대나 연세대의 일반학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거의 돌지 않았던 과들도 일부 충원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는 약학대학이 학부 모집을 신설하면서 아마도 가군이나 나군에 굉장히 많은 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지금 새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결과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수준은 연세대나 고려대의 일반학과들일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연세대나 고려대가 약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서성한 라인이나 중경시 라인의 경우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또 합격선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상위권이나 중위권이나 하위권별로 각 수준에 따라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소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2부에서 우리 김명찬 소장님이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각 대학들, 주요 대학들이 원서 접수를 하는 기관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올해 가장 주목하는 학교는 연세대입니다. 지금 이쪽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학교들이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원서 접수 일정을 갖는 학교들인데요. 특히 연세대가 작년과는 달리 올해 서울대하고 같이 앞쪽에 3일간만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마감을 하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 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 우리 결정장애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지만 여기를 과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입시를 하다 보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꺾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이 망설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이 적어지게 된다면 의외로 좀 낮은 점수로 한 번쯤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입시라는 게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만 딱 꺾어서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서 접수 일정도 이런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서울대만 표시를 해드렸지만요. 실제 여러분들 입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이 마지막 녹색이 뭐를 의미하냐면 마감일 날 마지막 경쟁률이 서울대의 경우는 15시, 오후 3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오후 3시에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원서 접수를 한 학생의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됐고 대략 이 비율을 보시면 50%죠. 정말 서울대를 원서를 쓸 정도의 성적의 학생들도 마지막까지 그 원서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오후 3시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마지막 발표가 됐을 때 2대 1이 안 되는 학과들의 경쟁률은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변화가 되게 심해요. 그런데 서울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마지막 경쟁률에서 보통은 한 2대 1을 더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은 조금 다른 거는 오후 2시나 3시쯤에 마지막 경쟁률이 딱 나타나면 그때가 만약에 3대 1이다 이러면 최종 경쟁률은 보통 5대 1 정도로 끝나는 경우 만약에 직전 경쟁률이 4대 1이면 한 6대 1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마지막 발표를 해요. 11시 발표하고 이러면 보통은 그 경우에는 한 경쟁률을 3이나 3.5 정도 3이나 4 정도를 더하면 최종 경쟁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실제로 마지막 경쟁률에서 매우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린다면 직전 경쟁률이죠. 마지막 경쟁률이 다소 낮다고 판단이 될 때 그 학과의 위치가 저희 종이배치표의 위치에서 아래쪽에 있을 때 즉 비인기 학과라면 경쟁률이 폭발을 했을 때 합격선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마지막 경쟁률이 매우 낮았을 때 분명히 마지막 경쟁률은 폭발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생각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경쟁률이 낮은 과가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요. 비인기 학과 쪽보다는 최소한 종이배치표에서 그 대학의 한 중간 정도 이상이 위치해 있는 학과를 선택하신다면 생각보다 의외로 낮은 성적대가 합격하는 사례들이 보여왔습니다. 이 정도? 사실은 정시모집의 지원 전략의 경우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경험을 해보면 그런 경험들, 정시모집의 가장 핵심은 충원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경쟁률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그런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수능도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 오류 때문에 일정도 변하고 올해 사실은 수능 제도도 바뀌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정시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더 어려워진 정시가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전략들 짜셔서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명회 일정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1월 3일 개강하는 종로학원 재수선행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로학원 재수선행반은 수강료를 반액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2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희 학원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수강료를 반액으로 하기로 결정을 드렸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수능 2년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합수능에서는 선택과목별로 시험을 보게 되는 국어수학과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6주간의 선행반 기간 동안에 국어수학에 대한 학습을 얼마만큼 강도 높게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박 그탈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6주 기간 동안에 국어수학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영어과목 또한 EBS의 직접 연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어과목도 6주 선행반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놓고서 재수를 시작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주 선행반은 국어영어 수학에 집중 올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수능 취재에서 바뀌어진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까 6주 기간 동안의 학습을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강사진 또한 강의 만족도가 거의 98% 이상 대 최고급의 강사진들로부터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 형태는 12명 이내로만 편성을 하는 소수정예 그룹반 그리고 28명 이내로 운영하는 소수정예 일반반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종로학원에서 소수정예로 반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1대1 개별 질문 그리고 수업시간에 실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하는 수업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학원의 수험생들의 수능성적은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검증 시스템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내년도에도 소수정예로 전체적인 학원을 반 편성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독학반은 수학집중 독학재수반 수학과목이 또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되어 있기 때문에 독학재수를 하면서 선행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수학공부를 철저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서는 대단히 좋은 것 같은 반 구성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수학선생님으로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학재수반 형태로 진행을 하는 독학반인데 여기는 특강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특강을 듣고 담임이 배정이 되고 종합반 선생님들로부터 1대1로 개별진문까지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는 반입니다. 자세한 선발기준과 장학규정은 저희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고 1월 3일날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되는 6주간의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도 입시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종락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